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나만 따라오라고 아 이거야! 이거야! 치어트 17시간 전에 화염의 메아리 페이랭이 높은 레벨에서 감사합니다 우르곳을 상향 조정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르곳이 너무 세다는 거지 우르곳이 이제 요즘에 정글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글로 좀 나왔었는데 조금 이제 다시 너프를 당했지 만화 소모량 올라가고 W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궁이 이거는 근데 궁 사거래를 그렇게 돌려놓고 W 쿨타임 없게 만들어 놓고 굉장히 챔피언이 뭔가 AD 개수가 왕창 증가해서 세져가지고 요정도로 될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르곳이 막 엄청 세진 않았어 근데 세긴 쎘어 확실히 관짝에 보낼 수준 아니고 조금 쓸만하네 우르곳이 이게 원래 딜탱으로 갔었는데 요새 막 용사 간 다음 막 불클 가서 딜로 가가지고 엄청 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 그거를 조금 조금 막은 거죠 뭐 케일은 방어력 증가 체력 재생량 감소하고 유지력을 이제 좀 줄인 거죠 라인전에서 좀 더 힘들어 봐라 이 새X야 어? 좀 그런거고 광일격 만화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큐견 큐견 큐견제를 좀 이제 조금 약화시키고 W도 이제 조금 약화시키고 만화 소모량은 좀 찍을수록 더 들어가고 처음엔 안다는구나 화염 주문료 어 1인체력 어 너프네요 이거는 확실히 이제 좀 너프네 이게 근데 후반에 갈면 진짜 너무 사귀해요 이게 무적도 무적 나름대로 너무 사귀고 데미지가 감동할 수 없어 이게 여러 명 맞아가지고 또 되게 아프고 음 맞는 패치인 것 같고 밸런스 조정을 위한 단순 사량 및 하향 음 가렌 버프됐네요 요즘에 좀 탱커를 좀 좀 버프시켜주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님들 좀 이게 딜탱을 조금 너프시켰잖아요 암살했잖아 그 뭐야 뭐 아칼리 이렐리아 막 이렇게 센애들 라트록스 이런 센애들 좀 약해지고 이제 탱커를 조금 올리려는 냄새가 조금 나긴 해 확실히 고루고루 쓰라는 거지 이런다고 나오진 않지 가렌이 근데 고루고루 써달라는 거지 라이엇은 고루고루 아 가렌도 좀 써줘라 뭐 탱커도 좀 써줘라 이런 거지 어 런블 어 고초방패 이 정도도 왜 이렇게 많이 늘었 이 와 이거는 이거는 엄청난 버퍼 아닌가요 런블은 사실 진짜 화염방사기랑 작살말고 사실 한탄때 궁 많이 까는거 궁이 20초 주로 쓰면은 쿨감템 가면 1분도 안된다는건데 아 진짜 엄청난 버프죠 거기다 W가 이동수가 10%가 증가했다는거는 조졌지 이거 엄청난 버프지 이거는 진짜로 이게 리얼 이게 무슨 단순 단순 사냥? 밸런스 조정을 위한 단순 사냥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버프야 이거는 깨달음 하나 들고 뭐 존야나 이런 쿨감템 하나만 살짝 얹어도 요거는 쿨감이 1분이 안내 무조건 그냥 궁으로 이니쉬가 계속 걸리는거야 실수하면은 계속 쓰는거야 아 W 이속 증가한것도 이것도 크죠 그러니까 애초에 런블은 W선말 안하고 W 마지막에 찍는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10%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이거 엄청 큰 사냥이고 그리고 레오나 레오나 천공의검이 줄었죠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패치가 단순하네 여기까지만 봤을때는 이니쉬 좀 걸어라 게임 좀 더 이니쉬 한번 빡세게 한번 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 나잖아 런블궁도 그렇고 레오나 천공의검도 그렇고 칼을 좀 더 많이 던질 수 있는거 아니야 던지고 서포터들은 보통 쿨감 30%이상 무조건 맞춰주니까 던지고 쉬었다 또 던지고 쉬었다 또 던지고 4초 아니야 쿨타임이 리산드라가 너프를 좀 많이 먹었죠 사실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니까 라임 푸쉬를 조금 약하게 만든거죠 초반에 6초에서 10초 됐으면 진짜 라임하기 힘들겠네 라임 푸쉬를 조금 여기 써있네요 미니엄무리 처리 능력을 손봤다고 확실히 이제 다 찍으면 그래도 엄청 큰 차이는 없겠네 사실 리산드라는 진짜 좋은게 요즘에 여진을 든 애들이 진짜 좋아 라이즈도 그렇고 리산드라도 그렇고 여진 들고 딜하고 탱 그니까 딜템만 갔는데 탱이 된다는게 이게 존나 웃긴거야 이게 딜템만 갔는데 탱이 돼 여진이 방어력이 몇 올라가는지 알아요? 최소 60인가? 그리고 최대 100이 넘게 올라가 그니까 한타 때 WS 마방하고 방어력이 110 올라가요 안다는거야 그냥 말이 안되잖아 딜템만 갔는데 그냥 체력만 올리면 되는거야 그래도 여진 풀리면 궁 쓰고 이 새끼고 완전 양아치죠? 개새끼가 모르가나 체력 재생 증가량 감소 고통의 그림자 주문력 감소 요거는 나는 솔직히 모르가나가 진짜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해 진짜 요새 모르가나가 너무 좋아요 쓰레시 나오는거 카운터치지 뭐 요새 나오는거 다 막혀 뭐 알리스타도 막히고 요새 나오는 애들 다 막혀요 그냥 그냥 웬만한거 다 막혀 소라카 빼고는 웬만한거 그냥 다 막히거든요 요새 나온 서보터들 또 뭐있지? 하여튼 뭐 브라함이고 그냥 다 막혀 모르가나 하나한테 나도 모르가나를 가끔 밴해주는 편인데 진짜 좋아했는데 이거 잘 쓸 줄 아는 애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챔피언이 좋은건 사실이니까 문도박사 버프일거에요 안봐도 이거봐 뭐 탱커는 대부분 다 버프시키는거 같애 근데 탱커는 대부분 다 버프가 되고 있죠 지금 이것도 뭐 그냥 체력비해가 5%면은 진짜 많이 세진거죠 Q가 문도가 Q가 세지면은 진짜 Q하고 E가 세지면 라인전에서 엄청난 위력을 보여줄 수 있고 한타 때 치고들어서 한명 Q로 물었을 때도 좀 데미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사일러스 이건 너프해야지 이건 C발 너프해야지 완전 진짜 이거는 하.. 진짜 저폐채미지 진짜 그치 피해량감소 체력재생량감소 그치 그치 그렇지 너프해야지 이 개새끼 이거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진짜로 판정도 좋아요 사슬 진짜로 이거 너프해야지 진짜 이번에 나왔을때 한번더 그 체감해보고 더 너프해야될지 진짜 느껴보겠습니다 진짜 한번 너프했는데도 사기야 진짜 사기야 진짜 말이 필요없어 아지르가 전판에 딱 나왔었는데 체력재생증가량 올라가 Q 데미지 올라갔네요 음 이거는 라인전을 조금 더 음 강하게 해주는거지 저번에 버프돼가지고 내쇼가던거 루덴 막 가면서 조금 더 세게 만들었는데 한번 더 버프해가지고 아지르 쓸 수 있게 하는거지 아지르를 쓰게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솔직히 내가 그 의도까지 파악하진 못하겠어 아지르가 탱커 메탈 좋은가 뭐 땜에 좋은거지 그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때는 탱커들을 강하게 만들고 이니쉬 수단을 버프하는건 있어 근데 아지르가 이니쉬라나 아지르는 이니쉬하는 것보다 받아쳐내는게 더 좋거든요 역이니쉬라고 하지 그치 어 아지르는 받아쳐내는게 더 좋아서 왜 아지르를 버프했을까 더 지켜보죠 일단 파열 재사용 대기시간 감소 어 탱커류는 이제 다 버프지 탱커류는 다 버프해요 어 파이크는 탱커가 아니기 때문에 너프 당했을 확률이 높아요 재사용 대기시간이 줄었고 스턴시간이 올랐네 어 이게 이걸 버프시킨다고 파이크 안그래도 님들 파이크 배드하는 사람 꽤 있지 않아 파이크 존나 짜있나잖아 이거 뒤지지도 않고 얘를 물자니 얘는 안죽고 원딜을 물자니까 파이크는 존나게 세고 이거 챔피언 좋거든요 지금 밸런스 밸런스 되게 좋아 이걸 버프한다고 이거 왜 버프하지 진짜 라이엇 내가 봤을때 라이엇이 정글하고 미드하고 탑은 패치를 꽤 잘해 내가 봤을때 라이엇의 원딜이나 서포터를 아는 사람이 없어 지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진짜 라이엇 직원중에 원딜 제일 잘하는 사람 서포트 제일 잘하는 사람 될거야 중렬이랑 바텀 디오 떠가지고 내가 개발할 것 같아 진짜로 그 정도로 진짜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 이걸 왜 버프시키지 진짜 정신 나간건가 응? 대회에서 안나오니까 버프시킨거야 그럼 그럼 솔렉 유저들은 어떡하라고 존나 답답하네 라이엇 좀 뜨든지 시발 어? 어이가 없네 진짜 그럼 왜 버프시켜 이거를 스읍 제풀거인 음 칼랄브리 구해 칼랄브리를 좀 구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제풀거인이 탱커를 버프시키는 메타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패치가 계속 그러니까 이게 패치가 대회 기준으로 간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니 대회는 아니 솔렉 유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 하여튼 암흑의 인장 암흑의 인장 주문력과 대팔았을 때 받는 골드 감성 이건 맞는 패치죠 왜냐면은 암흑의 인장을 너무 많이 사 막 그냥 두개 세개 막 사가지고 거기다 꿀 빻은 애들이 너무 많아 진짜 그래서 요것도 맞는 패치고 난 솔직히 중복이 안되는 패치로 갈거라 생각했거든 마나 회복력이랑 주문력 정첩되는게 중복이 안되는 걸로 패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패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주문력을 낮춰버리고 그냥 판매시 횟때 골드로 낮춰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패치인거 같애 이것도 하여튼 여러개를 못사게 만드는건 맞아요 여러개 못사게 해야돼 이거는 그리고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는 마법사체후가 업데이트인건데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딜은 못써요 왜냐면은 원딜은 이제 피가 어느정도 내려갔을 때 흡혈이 생겼어요 멜모셔츠처럼 그니까 그냥 공속 있고 마법조항력 있고 이속 있고 그리고 흡혈량이 생긴거거든요 흡혈량 흡혈이 생긴건데 적중시 피해량은 이제 평균치에서 이제 늘어난거고 이제 근데 이제 원거리는 30% 밖에 적용이 안되니까 어 이렐리아나 잭스같은 애들이 이걸 끼고 피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를 때렸을 때 한 대당 30을 뺏는다고 했을 때 원딜은 10 밖에 못뺏어 그니까 걔네들은 세대 때리면 100이나 채울 수 있는데 원딜은 세대 때리면 30 밖에 못채어 그니까 이거를 쓰기가 좀 애매해진거지 그래도 쓰긴 할거야 사항이 좋으면은 근데 이거 갈 바에 멜모 가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어 블라디같은 애들이 나왔을 때 완벽하게 나를 방어해줄 수 없는데 멜모셔츠 같은 경우는 블라디같은 애들 나왔을 때 완벽하게 나를 방어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멜모셔츠를 가는게 쿨감도 붙어있고 확실히 좋죠 이거는 이렐리아 잭스 이런 애들 쓰라고 패치한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갑자기 왜 이걸 바꿨는지 모르겠네 어차피 원거리는 쓰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항상 원거리는 못쓰게 만들어 템트리를 모든거는 스테락도 원거리 못쓰게 패치해버리고 모든거는 그냥 원거리들은 그냥 다 반토막 내버리고 데미지를 하여튼 시야수집 어 최대중첩이 10으로 내려갔으니까 많이 안모아도 좀 많은 능력치를 얻을 수 있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 중첩당 2 그쵸? 이게 시야수집이 와드를 너무 많이 부셔야 되가지고 사실 이제 다 모으고 다니기 힘들어 이걸 들었을 때 와드 20개를 게임 내년에 어떻게 부셔 솔직히 내가 이런말이 좀 그런데 대회에서는 부술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부실굴에서 와드 박는 애들도 없는데 그걸 언제 찾아 부셔 박지도 않은 와드를 언제 찾아가지고 언제 부셔 그지? 어? 내가 뭐 탐지 들고 다니고 뭐 찾아 다닌다고 해도 와드가 뭐 탐지 켜봤자 뭐 하나 걸릴까 말까인데 언제 다 부시고 있냐고 안그래? 부실굴해서 박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최대 중첩을 좀 내려주고 얻을 수 있는 능력치를 좀 올려준거죠 그리고 이제 음 적챔피언을 죽였을 때는 조금 드럽고 좋네요 패치 나쁘지 않은거 같애 말그대로 시야수집이란 말을 아주 잘 활용한 패치인거 같애 유령포로 유령포로는 이제 뭐 적챔피언 유령포로 뭐라 해야 될까요 지역의 시야를 밝혀줍니다 설치한 와드가 사라질 때 유령포로가 생성이 된대요 와드가 사라질 때 좋네요 음 적응력 능력치를 20 아 20정도 올라가네요 적응력 능력치가 좋네 그러니까 지배쪽에 사실 요거 드나 마나라고 할 정도로 쓸모가 없었던 것들을 쓸모있게 해준거야 쓸모있게 해준거야 사실 지배쪽으로 들었을 때 진짜 그 밑에 피의 맛 그리고 그 밑에 쓸게 딱히 없어 진짜 맨 밑에 것도 딱히 쓸게 없단 말이에요 님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진짜 지배쪽은 다 버리는 특성이라고 생각해도 뭐 진짜 쓸 수 있는 애들만 쓸 수 있어 베인이나 이렇게 좀 흡혈 잘 되는 애들이나 좀 잘 쓸 수 있지 진짜 이거는 다른 특성에 비해서 좀 쓸게 없어 사실 마법이나 결이나 진짜 뭐 이런거에 비해서 진짜 좀 쓸데없긴 했는데 잘했네요 리얼 구덱이긴 해 진짜 저쪽이 진짜 쓸데없어 진짜 궁사하고 피해만 빼고 쓸게 없는데 그것도 한정적으로 맞는 애들만 쓸 수 있잖아 체력차 극복은 이제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써봤는데 안좋아 그랬는데 또 상향시켰어 그래서 내가 또 써볼거야 근데 안좋을거야 왜 아직 탱커가 많이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쓰지 마세요 내가 실험해볼게 근데 이거는 써봤는데 안좋아 최후의 일격이 훨씬 좋아요 철거 철거는 이제 보호막 깡타가 생기고 나서부터 아 요것도 쓰긴 썼는데 아 이게 조금 좀 안좋긴 하지 확실히 지켜줬는데 여기 터트리기도 힘들고 터트리려면 라인전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게 언제냐면 라인전이 끝난 다음엔 솔직히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밀 수 있는 타워는 진작에 밀 수 있고 밀 수 없는 타워는 밀 수 없단 말이야? 그럼 라인전에서 보통 빨리 먹어주는 걸로 써야되는데 사실 탱커가 타워 앞에 붙어가지고 요거를 터트리기가 쉽지가 않아 라인전을 이기고 있어도 쉽지가 않아 그렇잖아 타워 앞에 붙어가서 덕 덕 덕 띵 이거 언제 하고 있어 이거를 진짜로 어 탱탱이 어서와 하여튼 과잉성장 과잉성장 최대 중척지 추가 체력 증가 음 요것도 나쁘지 않은거 같애 탱커 위주로 패치를 하네 확실히 탱커 위주로 탱커 메타를 만들고 싶어하네 확실히 어? 탱커 메타를 만들고 싶어하네 디오하자고? 어 디오할까? 들어와 나 이거 이거 다야 1이야 탱커 메타를 확실히 들고 싶어하네 정신집중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뭐 궁극기 재사장 대기시간 감소 효과가 적용됩니다 효과가 약했다 뭐 중척장 3 최대 20% 그럼 뭐 궁 궁만 했을 때는 뭐 25%라는 거네 25% 25% 좋네 다른건 쓸모없고 끝났네 궁극기 사냥꾼 좋아졌네 아 지배쪽을 좀 버프를 많이 했네 지배쪽을 버프 많이 하고 탱커쪽 버프 많이 했네 오케이 탱탱이랑 들어야겠다 demgeht 내일 pressÉ